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게시록 17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방울 떠다니는 고독의 미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7장은 큰 음녀와 짐승을 나타내고 있죠 큰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소동과 고모라, 애국, 로마 등 우상성배했던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큰 음녀와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1절부터 2절에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음녀는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이 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물은 쉬다톤이라고 그러는데, 쉬다톤 본론 물이 많은 곳에다가 앉아가지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물이라는 것은 쉬다톤, 휘오라는 증주 할머니 어근에서 이래 되는데 명사 소유격 충성 복수입니다 고전 헬라유에 가보면 해심한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 어찌 보면 이제 물이라는 것은 피가 내리다에서 이래 되는데 영적으로 좋은 점은 해심한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들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포도도 먹고 화려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화려하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원기 회복시키고 계속 살게 유지하다 이게 물이에요 물은 보니까 휘오라는 비오다의 소리가 된 거야 우리의 물은 하늘나라의 비인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이 딱 바뀌어졌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외면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관계는 내용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형식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건 뭐냐 감각적으로 만족감을 주세요 행복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묵상했어요 예뻐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순종 오다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렇죠? 오다 내려주는 거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꿔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가꿔야 사람들이 다 공감을 느끼느냐 영혼에서 영혼에서 가꾸면 이 아름다움이 향기로 나타나서 감동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얼굴은 그렇게 생겨가면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거는 감동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1절, 2절에는 음녀가 받을 심판이고 3절, 4절에는 음녀와 짐승의 참남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뜻 무시하고 나만 행복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의 참안식과 참평안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 행복감을 말하는 것을 그것이 참평안이에요 참평안은 그분과 나와의 언약의 사이에서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필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울면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는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지만 나는 울면서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행복감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환경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5절에 보면 가져간 음녀의 이름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다고 지난주간에 말씀 받았잖아요 자 오늘 7절부터 나갑니다 7절부터 7절은 뭐냐 한번 봅니다 눈물방울을 떠다니는 고독의 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무언가를 정관사로 정해줘요 이 구원은 구원의 영이 완전하게 임하신 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울이 그래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과거에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현재가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만 이루어서도 안 되죠 미래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현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 것을 현재로 갖고 와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미래 것을 현재로 갖다 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로 가지고 오는 수단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다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본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언약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구원의 영임에서 천국 간다 이것이 명제고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받아야 되는데 지배를 못하다 보면 소극적이 되어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관사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각자에게 내려준 그 오다에게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꽉 커져요 그러면 믿음이 커진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알고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려움을 줘요 두번째는 의심을 줘요 세번째는 걱정을 줘요 네번째는 염려를 줘요 이거는 다 사탄 거예요 다섯번째는 부러움을 줘요 여러분 부러움만 내가 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마태봉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오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가 뭐냐? 시간차 순종이에요 순종은 지금어질 않으면 할라고 할 때 마귀가 침범해요 꼭 침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방울이 왜 떠다녀요? 고독의 미로라는 것이 아무리 찾아도 탈출구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행복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떠나가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고난은 과정입니다 애급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때 결단을 했더라면 믿을 하시 보면 우물을 준 것은 미리암 때문에 줬대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광야는 미완성된 불안한 세계예요 완성이 됐으면 불안하지 않겠죠 그거를 맞춤식 서비스로 예언을 주셨으면 내가 찾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방울을 떠다니는 고독의 미로 그러니까 내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힘들으니까 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고귀하게 흘러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7절을 강예를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이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불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절부터 12절은 천사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용하면 사단은 여러 가지 얼굴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뭘 공격할까요? 순종할 수 없도록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장된 것이 순종이에요 샤마 그러니까 신의 길을 빌려주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나를 못 믿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덜 된 상태에서 세상에 물을 받으면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거든 1절 2절에 우리가 물질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때 이렇게만 누가 도와줬으면 내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때 거듭이 났으면 지금 하늘 상금을 엄청 싸놨을 텐데 여러분 하늘 상금을 싸놓으면 싸놓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시대가 걱정되지 않고 단지 하나 걱정되는 게 죽음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나는 죽을 때 주님은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 가족은 죽을 때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각자 각자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나도 내 믿는 방식으로 내가 믿는 거니까 이러면 불안한 거야 아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홀 거 다 해 당신 홀 거 뭐지 나도 다 해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이신 예수님이 샤마 신의 길을 불려주다 아쿠호 든 기능을 빌려주다 기능을 부여받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기능을 부여받잖아요 지금 내가 맡은 일 내가 순종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가이 에이펜 모이 가이 에이펜 모이 앵글로스 디아티 에다우 마사이 그렇죠 그러자 말하였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렇죠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직역은 이런 것입니다 이르되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에이펜은 레고라고 그랬죠 모고 수집해 놓다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따가 모아놓고 저촉해 놓고 장부에다가 올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길을 빌려받지 못하고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으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를 완전히 습득을 하고 전달해줘야 가족 우락관이 안 돼 이게 액션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가족 우락관 보면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시각이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가 모아지고 수집하시고 수집해 놓고 저촉해 놓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장부에다가 올려놓았어 누가 못 가져가 그래서 누가 못 가져가서 그냥 보관하고 그냥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은혜지 내 은혜는 누가 못 가져가요 내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크로노스로 딱 만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 내가 좀 잘 정돈 좀 되고 내가 준비 좀 잘해서 이렇게만 은혜 못 받아요 은혜는 잘 날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엉엉 울고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져서 은혜를 주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앵글로스 그 천사가 명사, 죽격, 남성, 탄수 여러분 인법과 여러 가지 예언을 두면 그 천사가 오는 거예요 죽격의 주인공이에요 남성형이에요 탄수예요 천사가 남성형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죠 원형은 앵글로스 고전 헬러가 보니까 신들에 의해 보호받는 신들의 보호하에 손상되지 않다 신의 소식을 가지고 오다 이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천사는 행정처리하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와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의 선물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다니면 날마다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부르면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해당되니까 그런데 천사는 고전을 신들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초자연적이에요 금방 왔다 간방 사라지고 그럼 우리가 지혜나 이런 것이 천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떠나가버리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얼른 그럴 땐 뭐 해야 되지 우리가? 메모를 해야 돼요 참 영적인 것은 금방 없어져요 자 천사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신의 소식을 가져오다 그래서 뭘로만 읽을 때는 하냐 사자 마태봉 1장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가브레일 천사장이야 가브레일 천사장이 옷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마리아 배로 들어갔다고 마리아 자궁으로 들어갔다고 믿으라 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 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못 오시는 일이 없다 이건 네 거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빼내고 그러려니까 이걸 한꺼번에 확 청소를 내야 되는데 소극적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 여러분 확 마음 열어요 조금씩 조금씩 열어요 확 이 시간에 마음이 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 고생하지 말고 고생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에로소이 놀랐느냐 놀랍게 여겼느냐 놀랐느냐 놀랍게 여겼느냐 여기서 보면 에로소이 내가 내게 이르리라 도 미스테리온 비밀로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도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야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열라고 미리 가르쳐줘 비밀을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왜 문제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거를 믿어버리면 되잖아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지요 수로본인 교회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 여류가 무너져야 되잖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고생하지 그런데 하나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밀어입니다 비밀 명사 목적격 중성탄수 미스테리온 미에오라는 어버니 어근의 소리가 됐어요 할머니 어근이구나 입을 다물다 고전의 헬로로가 보니까 죽음을 견디어 이겨낸 신에 대한 구원 이게 비밀이 죽음을 견디어 이겨낸 신에 대한 구원 가루열고 가루닫고 소테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악한 운명을 내쫓는 능력을 받으면 다 이겨요 여기서 소테리아가 연결이 된 것은 비밀이 뭐냐면 저분이 알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다가가서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줘야 돼요 그 이겨주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야 컴파스 아래 설득력이에요 이 컴이라는 합성어에요 함께 같이 저 사람이 보포구 뛰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같이 뛰어줘야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가르치려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어떤 용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실히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것은 구원일 거잖아요 죽음을 견디어 이겨낸 신에 대한 구원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다 그럼 악한 운명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딱 정해졌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야 돼요 난 이런 것이 안 들어와요 왜냐 어차피 믿는 거 안 믿으려면 모를까 내 믿음은 이 땅에만 연결된 거예요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면 여러 번 마계사탄 귀신 외안나시 떼비 떼야만 떼야빌 악마 여자를 괴롭히는 악마 이런 거 미치게 하는 악마 이런 게 여자를 괴롭히는 미치게 하는 악마가 그 악마에 붙잡힌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남편이 일곱 명이나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막 이렇게 악해져요 그래서 저 매기의 간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아는 거야 잡아가지고 먹으니까 이제 그게 떠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귀하면 괴롭히는 악마가 어떻게 돼요 안 찾아와요 진짜예요 그 악마가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일곱 가지가 안 돼야 사람은 깨달아요 그래서 재혼을 일곱 번이나 한 거예요 재혼을 여섯 번이나 이 여자분이 아당계시록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성형들이 악압의 사랑으로 뭐를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결국 그럼 악압의 사랑이 명사 여성형 단수야 악압의 그러면 이 악압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둠의 권세는 벌벌 떨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어둠의 권세 붙잡혀서는 소리니까 그러면 저분 어떻게 해드려 하면 됩니까 막 혼내야 됩니까 사랑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방법으로 다 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형식만 앞장 세워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누가 할이야 그러잖아요 당신 기도나 열심히 하고 다녀 왜 내 기도를 왜 하고 있어 그럼 할 말이 없지 상대방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죠 저도 여러분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이 운명을 공유한 신의 운명을 공유한 비밀은 신의 운명을 공유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각 차이와 생각 차이가 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조건이 너 내 피를 가졌니 너 하나님 아버지 자녀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요 내가 죄가 많아요 회계를 못했어요 순종이 안 되네요 이런 거는 그냥 그 즉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격화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비밀은 예수님이신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도 신격화 시켜주니까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귀신한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수의 귀신 악한 형한테 붙잡혀서 도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못 줘요 신격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신격화면 지금 탈격이지 저 인간에서 뭘 올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너는 너희들은 작은 신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열두 제자들을 높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비법을 전수하다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하다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보는 시각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반달력을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비법이 전수가 됐으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감추어지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바벨론 헤베갈레 헤메테르톤 퍼르눈 비밀이라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의 데스 기나이 고스카이 투 데라우 그 비밀 정관사 목적의 중성탄소 명사 목적의 중성탄소 그러니까 비밀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이냐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유의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목은 하늘나라 갈 목적으로 준비하다가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땅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대에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다 전송하잖아요 전송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걸 해석해 주잖아 그럼 고개도 끄떡거리다가 나를 괴롭힌 사단이 이상한 증조로 나가다가 트름하다가 하품하다가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을 보여주느냐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너를 이런 방법으로 괴롭힌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하다가 안되면 꽉 소리가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관사로 비밀을 정해놨어 정관사로 비밀을 정해놨어 신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수했다면 예수님의 비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악한 어둠이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못 괴롭힐까요? 못 오지요 강해졌으니까 옛날 슬쩍 하면 눈물 흘리고 막 훌쩍훌쩍 거리고 걱정하고 뒤집어지고 염려하고 어떻게 산다니 이러고 이랬는데 그냥 산다나 너 알아서 오그라 나 그냥 산다 기다려봐야 했다 나 그냥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성 회복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랬잖아요 모세의 가족하고 이사를 백성한테 그래 얘들아 모세를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흠담으면 안 돼요 안 돼 잘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중성 단수니까 비밀은 남녀노소 다 주시는 거야 회개만 하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이거를 전수를 받았어 비밀을 전수를 받았어 그럼 이 비밀을 또 여러분에게 전수를 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해 줘야 돼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남잘되는 게 행복해요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목사님 잘됐어요 그래 잘됐어 좋아 얼마나 좋아요 테스 기나이코스 가이 투데라운 아스타 토탄 아우텐 그렇죠 테스 기나이코스 그 여자가 그렇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용을 상징하는 거죠 여자라는 것은 기나이코스 명사 소유격 여성단소 테스 정관사 소유격 여성단소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라는 것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유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유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이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기이 여자가 천사는 이제 그 비밀을 풀이해 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음녀가 얼마나 악한 자들의 권세를 등에 얻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천사는 요한으로 하여금 음녀가 행하는 악행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놀랄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방엄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금방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한테 지배받으면 나쁜 소식이 온다니까 여러분 내가 복장 고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 머릿속에다가 나는 일꾼이야 그래서 일꾼복장으로 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를 뭘로 쳐요? 그렇죠 내가 귀한 분이야 뭐 뭘로 쳐요? 그렇죠 옆에서도 안 군데래요 그런데 이거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고민을 시킬까요? 짐승이 그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 가이트 내리우 그 짐승 짐승이 뭐라고 했죠? 첫째는 짐승 정보 둘째는 이단 선지자 이단 선지자들의 점치면 얼마나 그들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자가 가면 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회사에서 대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꼭 깨닫기 바랍니다 짐승은 겁니다 대리 온 오늘 보니까 중성 단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짐승을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장님 짐승이야 사장님 짐승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짐승이니까 재성질 나는 대로 하는 거야 어느 때는 잘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못 온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집에 가라고 했다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짐승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해석해서 드려야 돼 어지간히 힘들구나 요번을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CEO 전도해 놓으면 평생 감사하면서 대우해요 왜냐하면 저 지하 감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줬잖아요 이 짐승과 같은 형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야 빌딩 하나 사면 두 개 사야 되고 두 개 사면 네 개 사야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도 못 쓰고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죠 100조 받아갖고 50조 세금 내 그렇게 하고 강남에다 빌딩 하나 몇 개 사 그리고 돈 들어오는 날짜를 다 각자 각자 해 그럼 날마다 통장에서 빽빽빽 들어와요 날짜 변경해갖고 들어와 하루 들어오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생각 바꾸기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참 믿음 좋아 그러니까 고생 고생하다 보면 삭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까진 거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보지 뭐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데 신의 길을 빌려받지를 못했어 빌려받은 척하지 은혜 받은 척하지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는 결혼이거든요 은혜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그죠 가리스 기특한 행동을 하다 고상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기특한 행동을 하다 이게 은혜예요 벌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고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거 은혜 받은 자고 날마다 쏴도 고대로야 날마다 쏴도 고대로야 나를 위해서 쏘는 건데 저도 여러분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원형은 대리온 대라라는 어그네 소리였습니다 맹수가 그물이나 함정에 걸리다 이 짐승들은 맹수예요 사나워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시국에서 구장에 보면 즉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치기준은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개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10년 있으면 사시는 분이 있어 아니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야 근데 상금을 쌓고 회개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또 자기 위해서 또 살아 무서운 거야 이게 목사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맹수의 힘에 걸리다 그래서 짐승들짐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물, 덫, 함정에서 이래야 된 거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는 다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을 파놨어요 그거 하다가 확 엎어요 그래야 뭐를 하니까? 회개를 하지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지 그래서 거듭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듭남은 주님 사역이에요 어떤 분은 순종해서 거듭나고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거듭나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거듭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짐승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자는 나라 그 짐승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누구 손이라고 그랬어요? 세무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무손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포악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참문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두 바스타 존 토스 아우텐 그가 타고 있었다 그녀를 태우고 있었다 그녀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이 세상 문화도 여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본 거예요 타다 압니다 정관사 소유격 중성 단수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죽격 중성 단수 이제 정관사가 형용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로 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그런데 타자라는 말이 동사 분사 현재 등동태 소유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가 정해주는 대로 명사는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관사로 정해지면 우리 영혼이 쫓아가면 그대로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내 자격 요건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체질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뭐 잘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그러니까 2년 3년 신앙생활한 사람한테 성경적으로 편지 써줘도 잘하는데 우리는 소십 년 믿었는데도 설교를 들어도 이게 안 되잖아 그만큼 차이가 있어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3주 교육을 받았는데 3주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겄는데 뭔 감사하라는 거야 그래도 감사할 때 어떻게 되죠? 내 주인이 나를 신분을 풀어줘 그냥 하나님이 저쪽 만져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환경을 못 꺼놨잖아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단련됐다는 것을 기도로 보여드려야 돼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울어요? 너 울잖아 지금 안 울어요? 눈물만 안 흘린 거지 너 우는 거잖아 그게 그럼 얼른 해결을 해야 돼요 나 안 우는데요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아직 약한 거야 순정해봐 너 단단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 거를 예수님하고 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하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잘하러요 나를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정만 해도 사단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이제 너 나하고 필요 없는 사이야 나 이제 걱정 안 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순정 안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나 이제 알라고 그래 너 한 건 아니잖아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끝까지 말해서 이겨야 돼요 내일 오잖아 너 내 이름은 또 안 하거든요 많은 게 알거든요 나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나를 감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기 때문에 벌써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은 완료형으로 말을 해야 돼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선포했을 때 사단이 못 들어오게 잠궂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처방을 얼른 줘요 하나님이 처방을 받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처방을 못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원인만 주고 가지 처방을 안 주고 가 처방을 주는 게 뭐예요? 피해라 하지 마라 도망가라 그건 아니다 믿지 마라 자꾸 이런 것만 부정적인 것만 주고 가니까 성령이 뭐예요? 너 심었지? 금방 나 네가 심은 게 아론의 쌍란지팡이야 조금 있어봐 내일 열매 따먹지 시효기간이 8시간이야 교회라는 성막이 왔지 지금 꽃이 폈지 마른 막대기로 오거든요 힘들고 저금통장에 카드에 하나도 없고 탈탈탈탈탈탈 털어도 없고 보충한만에 부활한 것을 엄청나게 들이려고도 없고 파삭파삭거리고 이렇게 죽은 영혼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가슴이 촉촉해지는 거야 심장과 배의 영혼을 꽉꽉 채워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언약을 현실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갖다 놓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미래로 갖다 놓고 믿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줘야 받는 거지요 뭐, 돼야 되는 거지요 뭐,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저는 주님이 저를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주님이 전 재산입니다 저는 주님이 내 운명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저 언제 졌나요? 제가 나가서 다 부른 거지요 어제도 온라이터가 왔어요 나 힘들어 죽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쑤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너 믿음이 없어도 그런 거야 너 그때 뒤로만 슬쩍 봤어도 백조 가지고 오는 사람 뒤에 있었어 그런데 참 어려움은 믿어지고 안 어려움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암삭이 가면 뭐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맛 같은 거 안 따져 뭐가 목적이게 목적이세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주님 영광이라면 한번 믿어보세요 육신은 죽으면 썩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뭐 다 이렇게 길어졌으면 다다 그렇죠?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중성, 단순이니까 탄 것이 뭐냐면 내가 일자리야 내 사업장이고 내 직업이에요 그 직업인데 주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탄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뭐를 탔기 때문에? 열불 머리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진 짐승이 비밀을 내게 이게 용이거든 용 자 타다입니다 바스티 좋은 토스 원령은 바스타죠 그렇죠?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중성, 단순이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여기서 회계에서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그것마저 끊으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요 이것은 형식신자고요 내용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구정물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게 들은 거네 이게 나가야 되네 이게 고쳐야 되네 그렇죠? 이 구정물이라는 건 시골에 소 밥을 줄 때 이렇게 쌀뜨물을 닦아 놓고 상에서 나오는 모든 김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물로 저장해 놓은 건데 그거를 졌으면 다 올라오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걸 골라내야 돼요? 안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스타조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그 방법으로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방법을 그 방법으로만 하래요? 지금 바꾸래요? 바꾸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바꾸래요? 나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는 야수에서 광대하다 넓다 해방시켜주다 독립시켜주다 누구 지배를 안 받아? 마귀 지배를 안 받아요 마귀 지배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부러움이고요 성령님 지배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뭐죠? 천국 거를 끄집어와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올 때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니까 제2부정과거로 말해줘도 안 고쳐 자 명사 바이노 예수로 됐어요 걸어서 가다 걸어서 가다 걸어서 가다 예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들어올리다 운반하기 위해 들어올리다 데려가다 문제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다 아마 여기에서 나는 뭐 그냥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 큰 거로 가는 거예요 제3을 받았느냐 하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하면 상속을 받으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됐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꼬치꼬치 물어보지 마요 그러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베스스타에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좋으냐 제3을 받았다 오는 것이 좋으냐 확인하자는 것이 좋으냐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였죠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도 못 일어나는 체질이었는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정도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순종해서 자꾸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야 믿음이 하나 개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의 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사건과 이일처리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생기죠 그럼 걱정하면 귀신한테 붙잡힌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걱정을 안 줘요 잘 보이고 지적받지 않고 이렇게 나중심이 아니고 타인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속 복장으로 다니면 누가 알아요 내가 회장님 딸인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나는 그냥 농부 딸이에요 이렇게 다니는 거야 농부 아들이에요 이럴테면 복장만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장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미 문제예요 마음에서 여기서 굳어졌어요 안 된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줬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줬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난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가난 귀신을 내쫓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죠 버리고 받아들이고 버리고 처방받고 어떻게 하고 계획 세우고 자꾸 자꾸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정신없이 돌려야 어둠의 권세가 침투를 못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어떻게 이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멘으로 한방 이렇게 강탈을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다운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야 어떤 환경은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참 잘 참아요 우리가 이건 좋은 것이 아닌데 오늘을 그냥 결단해 버리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려면 육신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육신은 감정과 체면이야 자존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로본 이계 여인이 예수님이 개로 테스트를 한 거야 개로 테스트던 분들 다 합격했어 수가성 여인도 프로스케노우라는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이 예배에 합격을 했고 수로본 이계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줄 떡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다고 받아들였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예배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을 준다 할지라도 나래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니까 내가 팍팍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거죠 우리 집도 개가 있는데요 모래땅에다가 떡 안 댕이 줘도 개가 주워 먹는 걸 봤어요 모래땅이면 어떻고 진흙 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딸애가 귀신만 나간다면 내가 별짓을 다해서 핥어 먹기라도 해서 나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소테리아가 구원이 악한 운명이 그냥 나간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걸림돌이라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 되는데 이제 타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타는 게 뭐냐 짊어지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감당하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탐당하다 로마저 15장 1절 용납하다 게시록 2장 2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환경을 맞춰서 살라고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예수님 뜻을 소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용의 지배를 안 받죠 금방도 나오지만 용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머리가 머리가 일곱이래 일곱 머리야 완전 숫자야 지옥에 가니까 그게 뭐예요? 전갈이 머리가 7만 개야 이 지옥에는 정말 이 전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순해야 나가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밥 먹어야 되는구나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 고생하고 싶으면 안 고치지 봐 계속 고생이 될 거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 라테네 원전에는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가 단 일곱 머리와 열 불 가진 짐승이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 어둠의 권세한테 비밀을 받잖아요 투 에콘토스 다스 횟타 뭐뭐를 가졌다 일곱을 일곱불을 가졌다 일곱은 형용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횟타입니다 형용사니까 일곱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일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그런데 안에 내용이 안 바뀐 거야 내용이 여러분 사람은 다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점이 뭐냐 죄의 대가 원죄의 대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는 목사도 사도도 그냥 세운 거지 의로운 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볼 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은데 공동체여면 다 한 가지씩 성질을 해 다 한 가지씩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자꾸자꾸 자신도 보완해 나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묵상을 자주 해서 영혼이 육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너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옥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결단을까요 안 할까요 남이 나에게 겁주면 상처받지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묵상인데 읽어보면 헵타는 완전 충망 전체 가득히 형용사니까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월하다 거룩하다 삶의 리듬을 삶의 리듬을 타다 축제 이런 어근의 소리가 됐어요 일곱이라는 것이 탔으니까 정관자 목적이 여성 목적이니까 이 일곱뿌리 일곱머리가 얼마나 공격하겠냐고요 간교해서 머리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돼 이게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게팔라스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니까 머리는 완전히 잘 돌려요 머리는 완전히 잘 돌립니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를 잡다 이 소리가 됐잖아요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잡혀서 평생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영혼이 머리를 통치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 사람이 미흡다 이게 가정까지 내려왔다 이거 금방 못 고쳐요 뭘로 고쳐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너 그 은사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를 받을 수는 없지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태워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자 그래서 머리와 카이타 데카 게라타 그 일곱 머리와 열불 그렇죠 열불 자 열불합니다 열 그렇죠 타 데카 그렇게 정해놓은 열 가지 공략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일곱 가지 작전이 있고 공격의 도구는 열 가지 뿔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으로 당할 자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야 아주 복잡한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스타브로스는 티템이 경제 용어니까 돈 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얼마 비쳤어요 십억 그래 내가 십억 십억 갚아줄 테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 돌았다고 그럴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다 십억을 갚아주는 거야 이렇게 통장 이렇게 보여주고 금방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동그라미가 몇 가야 셀 수 없지 이거 무슨 은행이야 진짜지 이름이 누구야 건수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교회 가야 된다니 아빠 집 한 채 사주면 교회 나가겠어요 그러면 나가야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열 압니다 그렇죠 열 대카입니다 그러니까 열 뿔이 맞아요 정관사 목적격 중성 복수니까 남녀노소가 지금 열 뿔을 가지고 일곱 머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공격을 하는 거야 목적으니까 중성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복수니까 너무 많은 거야 대카가 열이죠 형용사 기수 목적격 중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열을 보면 에세르 입니다 원령은 에세르 어머령은 아사르 고전 히브레가 보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다 무리를 형성하다 자 나를 공격하는 것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이 공동체로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생활 염려가 많은 거야 이거 해결했더니 이게 또 저거 해결했더니 그냥 믿음으로 오면 뭡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콤베아 타고서 척척척척척척 내려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골라져가지고 대중소로 이렇게 골라지는 것처럼 내려가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손으로 달라고 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내 마음에서 이기면 주님이 방법을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감동 못 시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감동을 시켜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쭉쭉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목적으로 공격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나를 열 가지 이상을 공격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번 달에 해결했으니 또 다음 달에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해결했으니까 또 해결하고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미래 거 갖고 올 거야 난 믿음이 미래 거 갖고 하나님 준다는 거 지금 땡길 거야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거야 너 고단하게 안 살려면 정신 차려 야 이 놈아 이래 가면서 내가 나보고 야 이 놈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년아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나보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예요 너 왜 그따우로 살아서 영원히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상금이 별로 없고 내가 너를 보면 만족이 없다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좁은 데는 살고 불편한 데는 살겠는데 영원히 갈 나라가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런 영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음성을 그래서 열 그래서 열 십 열 열을 이런 거로 번역이 됐어요 개라타 뿌리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그러니까 정관사가 정해지면 내가 잘못 들어가면 계속 난처한 환경에 가요 그 정관사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교회가 정해준 대로 쭉 가면 형통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지만 내가 고집부려서 사탄이 정해놓은 정관사로 가면 계속 안 되는데 자식들까지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잘 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나누면 다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돈 줘갖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지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신앙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죠? 뿔하고 마치겠습니다 뿔 뿔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이것도 뿔도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원형은 게라스 명사 기본형의 소열이 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용기 완고 풍성한 신적인 능력 어린 양의 일곱 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용기를 나타내면 이게 영적인 뿔인 거예요 우리는 용기는 누구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지의 세계를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용기예요 미지의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 캄캄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근데 미지의 세계든 현지의 세계든 시간은 금방 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풍성한 신적인 능력이 이건 지격이고 의역은 어린 양의 일곱 뿔이에요 여기서는 용의 일곱 뿔이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붙잡힌 사람들 말 들어보면 화려하게 언변이 좋아 아주 잘 빠져나가 영적인 상황을 잘 빠져나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정해놓은 정관사로 가다 보니까 계속 세약해져 버림받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일 잘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세세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다 심판하시기로 원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이 마감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발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은밀하게 주신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나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방울 떠다니는 고독의 미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용을 타고 이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눈물 흘리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를 알아요 사탄이 믿음 없이 암에 넣는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추상명사 추상명사인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인 줄 아는 거야 구약의 믿음은 아만 단단하다야 그 다음에 발을 쭉 뻗어서 자기 자신들이 여기서 매달려도 내려가지 않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을 딱 벌리고 나면 사탄이 매달려서 나를 유혹해 이렇게 지치라고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왜 그러고 살아 막 자꾸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다 그냥 가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자 헬라에는 뭐라고 했어요? 피스티스 신과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빼루 그렇죠? 그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심장에 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뜯어고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고난 조금 받아 예 알았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좀 지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다가 보면 추상명사에서 보통명사 오면 보통명사 오면 가끔씩 괴롭혀둡니다 성도라는 건 알아 고유명사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어떤 고난도 이기면 이마에다가 게시록 14장 1절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탁 하나님의 인격인 이마에 기록이 되어지면 벌써 어둠의 권세가 알고 비켜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걱정이 들어오지 안고 처방이 들어와 네? 저기 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로 가면 되잖아요 저 컵이 있어요 그럼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치우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상명사인 사람은 이야 큰일 났다 저기 물이 있다 물인데 요구만은 컵인데 어떻게 가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그마한 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고유명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브랜드화 시켰어 너는 이렇게 해줄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 거야 네? 사랑이 많은 사도연아는 죽을 장소에 가도 안 죽이시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사도 사도라고 하니까 베드로랑 비슷하게 죽이잖아요 로마 시내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베드로는 베드로는 베드로 동생은 X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그것마저 부러운 거야 바울은 네? 그 사도의 내벨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한 믿음이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근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한 걸 보니까 이번 주에 좋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게시록이 점점점점 깊어갑니다 제 17장 18장은 이제 삽경입니다 16장에 7대점이 나왔고요 삽경입니다 좀 더 우리가 더 후반전의 인생을 알차고 바람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알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고독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신앙으로 피신해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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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